음악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이곳 아이들의 꿈이 있는 이곳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 있는 이곳은 바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의 대망을 선언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산 국제영화제가 매해 열리고 있는 영상산업의 중심이자 영화의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 젊은 활력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그리고 세계 5대 항구로 뽑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 갈매기가 살아 숨 쉬며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야구. 롯데 자이언트를 사랑하는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찬 열정의 도시. 이러한 모든 곳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맥길 700리입니다. 갈맥길은 부산의 상징물인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로 현재 302.5km의 갈맥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갈맥길은 총 9가지 코스로 나누어져 있고 21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의 코스 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산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이 코스는 문텐로드에서 동백섬을 거쳐 광안대교를 지나 5,6도 유람선 선착장으로 도착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해안길을 따라오다 보면 한국의 정서와 목,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세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3 코스는 역사가 가득한 곳으로 40개단 문화 관광 테마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의 삶의 애완이 있는 곳으로 특색을 살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피난민의 애완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용두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부산의 전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상 속 낭만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산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역사 속 도시 그리고 그런 부산을 하나로 잇는 갈맥길 갈맥길 부산을 하나로 잇다